1번 문제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이런 이런 정책들을 취했대요. 흥선대원군 시기 때 있었던 국내 정치의 여러 가지 단면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조직개편으로서 당시의 최고 권력기구 역할을 했었던 비변사를 혁파하였다. 그래서 기존에 의정부 이것으로 복구하는 정책을 취하게 됐었던 게 흥선대원군 시기 때 조직개편이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다. 흥선대원군 직권식이에요. 흥선대원군 직권식이 때 있었던 정책으로서 정치개편이지 비변사를 폐지하고요. 의정부 성군부의 기능을 부활시키는 이런 조직개편을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법전으로서 대전회통. 대전회통인지 대전통편인지 정조대인지 아니면 흥선대원군 때인지 비슷한 글자로 소개되니까 헷갈리지 마셔야 되겠다. 그리고 각종 정책들. 양반기득권 관료들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서원을 철폐하고 만동묘를 없애는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경복궁 중건사업을 벌이며 무엇을 강화하고자 해요?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됐었구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두 번째에 있는 거. 이것과 만동묘를 철폐하였대요. 그러면 서원을 철폐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서원은 지역사회, 향촌의 양반들이 만든 사립교육기관의 성격을 띄고 있는 이 기구. 전국의 서원 상당수를 없애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었죠. 그리고 뒤를 보니까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한대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군포, 이 군포 징수에 대한 내용, 기존에 영조 시기 때 균역법이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흥선대원군 때는 양반에게도 포를 물리도록 하자. 영조 때는 그런 건 아니었다 이거지.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호포제였었구나. 이 호포제는 영조 때 있었던 균역법이랑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균역법은 두 핀을 한 필로 감해준 거고 호포제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군역 면지에 있었던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했다. 이런 차이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겠고 법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회통인지 대전통편인지 구분하시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속대전 같은 경우에는 영조 시기 때의 법전이 되겠고 그다음에 대전통편이래요. 정조 시기 때의 법전 그렇게 비교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평양에서의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원인이 돼요. 평양에서 벌어졌죠. 제너럴 셔머노 사건. 미국의 배가 평양에서 침몰했었던 이 사건이다.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미국이 침입하겠네. 이는 미국의 배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언제냐 이거야. 마찬가지로 흥선대웅은 집권 시기 때 해당하다. 미국의 제너럴 셔머노가 평양에서 약탈벌이사가 결국에는 공격을 받고 침몰됐었던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얘기하는 거다.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의 결과 미국이 침입하게 되네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신미양요였었단 말이지. 당시 어재연이 활약했구나. 미국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침입했는데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로 침입했다. 그리고 프랑스도 침입하게 되는데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있기 바로 전쯤이죠. 병인박해. 천주교박해. 그래서 프랑스 신부가 죽게 되고 조선 땅에서 결국 이것을 구실로 하여 프랑스가 침입하는 병인 양료로 이어지게 되었다. 두 가지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시면서 선후관계는 이렇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기도 했다라는 거 흥선대원군대에 있었던 각종 대외적 사건들에 대한 선후관계,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2번에 보면요. 그래서 미국이 침입하게 되네요. 이게 뭐다? 신미양요다라는 거예요. 이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후의 일이 되겠지요. 자, 이후의 일이구나. 그래.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후의 신미양요가 벌어진다. 그 전에는 병인 양요가 벌어졌다. 그리고 활약했었던 인물들 양원수와 한성근이냐 어재연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병인 양요 때 앞서 병인 양요 때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라는 내용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척화비를 건립하게 되는구나. 흥선대원군 시기 때 있었던 사건들 이렇게 주르륵 보셔야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일본과의 이것 체결에 따라서 근대 최초의 조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배경은 운요호 사건이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했었다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에 따라서 부산이 개항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원산 인천 이렇게 추가 지정될 것이다 라고 봤었다. 이는 흥선대원군 하야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네요. 이 강화도 조약은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읽어봤네. 부산 외 두 곳을 개항한다. 그래서 부산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화도 조약은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하여 체결되었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셔야 되겠지. 이 강화도 조약은 바로바로 불평등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해안측량권과 그리고 치외법권, 이런 것을 배경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대 최초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의 주권침해 조항들이 존재하는구나. 본 조약에서는 3번, 3번째 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규정했나요? 자주국 규정을 두었네요. 하지만 이는 우리의 자주권을 보장한다. 그런 의미와는 관련이 없고 일본의 침략 의도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바로바로바로 이 얘기예요. 자주국 규정이다. 그리고 또 내용으로서 보이는 게 치외법권과 해안측량권. 이게 바로 불평등 조항이었었죠. 최혜국 대우와 내지통상권. 이는 최혜국 대우 같은 경우에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처음 명문화되고 이후에 쭉 이어지게 될 겁니다. 다른 나우 조약에서도 내지통상권은 조청상민수류무역장정에서 명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오답에서 동등 파병권을 규정하였다. 이는 청과 일본 사이의 동등 파병권을 규정했었던 바로 텐진 조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갑신정변 결과 체결된 조약으로서 텐진 조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과 일본 사이의 조선에 대한 동등 파병권을 규정하기도 했었다라는 의미로써 또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강화도 조약 내용이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조선은 개항 이후, 즉 강화도 지역 체결 이후에 이런 것을 두었대요. 그래서 1880년에 초기 개화정책을 총괄하였대요. 그러면 개화정책을 총괄하고 추진하기 위한 중심기구로서 무엇을 두었냐라는 거예요. 초기 개화정책 시기죠. 답은 통리기무아문이 되겠죠. 이 통리기무아문은 초기 개화정책 시기에 만들고 운영하는 기구로서 당시 여깄네요. 개항 이후에 이것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군사조직으로서 별기군을 창설하게 되며 한편으로는 사절단들을 쭉 파견하게 되겠죠. 그러면 오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정부는 흥선대원군 때 복구한 거죠. 그다음에 군국기무처는 이거 어디서 나올 거냐면 1차 가보개혁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1차 가보개혁으로 이 군국기무처는 1차 가보개혁으로 이 시기 추진기구로 뒤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식부대로서는 무엇을 두었어요? 바로 별기군을 창설한 거죠. 나머지는요. 무의형은요. 정부가 기존 군대를 개편했었던 장어영과 함께 개편했었던 그 부대의 이름이에요. 보자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의 군대를 이렇게 개편했다고 여기는 창설했다는 내용이란 말이지. 그다음에 원수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후에 대한제국 시기 뒤에 나올 겁니다. 그 시기 때 두었었던 황제 직속의 군사조직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래서 이후에 등장한다. 4번 답을 찾았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수신사였던 2차 수신사래요. 수신사로 파견이 되었구나. 이 사람도 어디에 파견되었냐. 바로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 강원우 지역 이후에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 이렇게 파견될 건데 그 중에서 2차 수신사로 파견됐던 이 사람에 의해서 무엇이 유포되냐. 황준신의 조선책략이 유포되겠죠. 바로 누굽니까. 김홍집이죠. 김홍집 어디 있나요. 2차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 김홍집이 유포했었던 것. 바로 이거다. 조선책략이다. 바로 이 사람이지. 김홍집이 이것을 유포하게 되네. 조선책략. 여기서는 미국과의 수교를 강조하고 러시아 견제를 주장을 했었던 청나라 황준신이 썼던 글이죠. 이것을 김홍집이 유포했구나. 결과적으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네요. 바로 조미수호통상조약. 최초로 서양과 맺은 조약이었었죠. 여기서는 각종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는 거중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치외법권 또한 최해국대우. 이런 불평등한 조항들이 반영되기도 했구나. 그러면 답을 보자. 어느 나라를 견제하고자 하는 거죠. 결국 미국과 수교할 건데 이거를 주장했었던 게 바로 황준신의 조선책략이었다. 그래서 미국과의 수교고요. 왜 미국과 수교해야 돼? 왜냐하면 러시아가 남아정책하면서 우리를 침범할 수 있으니까 이를 견제하자라는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수교를 체결하게 된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배경이 조선책략의 유포였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인물인 이 사람은 영남만인소를 올렸대요. 단서가 여기 있다. 영남만인소를 올렸다. 영남만인소를 올려서 무엇을 반대한대요. 그리고 정부의 개화정책을 비판한대요. 당시 정부가 개화정책을 쭉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영남만인소를 올려서 이런 개화정책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수교가 안 된다. 우리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위정척사파입니다. 위정척사 성리학을 신봉하자. 서양을 물리치자라는 거야. 그중에서 영남만인소 영남만인소 1880년대에 조선책략 유포를 계기로 그래 조선책략 유포가 이것과 이것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위정척사파들이 안 된다라는 거죠. 개화정책 안 되며 미국과의 수교 역시 불가하다. 바로 이만손이죠. 관련 인물은요. 그래서 위정척사파이면서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6번 문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개화파인데요. 지금 6번의 두 번째 거로에 최익현이 있습니다. 최익현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했었던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은 1870년대 강화도적 체계와 개항에 반대했었던 외양일체론을 제기했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연대별로 주장하는 바 인물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7번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이 일시 재집권했대. 흥선대원군이 하야했다가 다시금 재집권했대요. 그런데 일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쫓겨났나 보죠. 이 흥선대원군이 일시 재집권했었던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었었단 말이야. 이모군란 수습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바로 구식군인들의 반발에 일어났었던 사건인 이모군란이었단 말이야. 이 이모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되죠. 하지만 다시 납치된다. 왜? 민시일파들이 청에 원구를 요청했었구나. 그래서 이 이모군란이 진압되고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모군란이죠. 그리고 결과 청나라의 내정간섭이 강화되고 조청상민수류 무역장정도 체결되네. 일본의 경제적 침탈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배상금 물고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게 하는 배경이 된 그 조약이 있으니 바로 이모군란의 결과 체결됐었던 재물포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비병 파병을 허용하게 되는 그 조약이기도 했다라는 거네. 그러면 결과 지금 청원군이 진압을 했으니까 청의 영향력은 이전에 비해서 강화되겠다. 그리고 청과 일본의 군대가 파견되는 결과 청나라는 우리가 불러왔고 일본의 군대는 경비병 목적으로 파견됐는데 이는 이유가 뭐예요? 재물포조약 체결의 결과 파견되게 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겠죠. 이모군란에서 봤었던 내용들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들은 서양의 사상과 제도가 아닌 서양과 사상, 서양 사상 제도 이런 컨텐츠가 아닌 생각이 아닌 무기와 같은 기술만의 도입이래요. 눈에 보이는 거, 직접 이득이 되는 거 이런 것만 몇 개 좀 바꾸면 된다라고 믿었었던 개화파. 이들이 뭐냐? 바로 온건개화파란 말이죠. 온건개화파의 목표가 서양의 기기를 수용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사상과 제도는 그대로 두자 그리고 서양의 기기를 받아들이자 라는 거에 무기를 들여오자 반면에 서구식 제도를 모두 다 수용해야 된다라는 게 문명개화론이 되겠죠. 그래서 온건개화파가 동도소기론 입장이고요. 급진개화파가 문명개화론 한 방에 뒤엎자 결국 갑신정변이 벌어지게 되는 배경이 급진개화파의 주장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8번의 세 번째 거로 이는 이 나라를 모델로 한 민시정권의 기본 개화 정책 방향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서구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바로 청나라의 양무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네 온건개화파인지 급진개화파인지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되겠다. 이들은 청의 양무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온건개화파가요. 반면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에 영향을 받기도 했었구나. 이들은 동도소기론이냐 아니면 문명개화론이냐라는 개화의 속도,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구나. 민시정권은 온건개화파 입장으로 전국을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8번 답을 찾았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세력들 누구죠? 갑신정변을 일으킨 세력들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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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진개화파 또는 개화당이다 라고 불리는 이런 인사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런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들이 추구했었던 게 뭐냐 이거지 어떤 정치체제를 구현하냐 어떤 서양식, 서구식 정치체제를 구현하느냐 바로 입헌군주제를 통한 근대 민주정치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했었을 겁니다. 자, 이것을 확립하고자 무엇을 발표했습니까? 14개조 개혁정강 또는 14개조 개혁안을 발표하게 되죠. 자,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등, 정치적인 참여의 평등, 권리 이를 강조하는 인민평등권 재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왕권 강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노비문서 소각은요. 이거는 뒤에 나오는 거지.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 12개조에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 거는요. 갑신정변 얘기예요. 갑신정변 자, 이 갑신정변 이런저런 이유로 전개가 됐는데 이런 모습으로 전개가 됐는데 당신은 누가 주도했냐 바로 급진개화파 급진개화파들이 주도해서 준비를 했었구나 그리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대에 정변을 일으키고 즉,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 여러 가지의 주장을 하죠. 그 주장이 14개조 개혁안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한다. 그래서 평등한 정치적 권리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었던 바로 이들 하지만 3.1천하로 끝나게 되었구나 자, 갑신정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1천하로 실패했대 14개조 개혁정강을 발표하긴 했으나 자, 그럼 내용으로써 인민평등권 문벌 폐지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후에 청과 일본 사이에는요. 청과 일본 사이에 상호 간의 동등한 파병권 얘기를 앞서 3번 문제에서 했었습니다. 그게 뭔데? 텐진 조약이다 이거야. 갑신정변의 결과 청, 일, 양국이 조선의 군대 파병할 때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텐진 조약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연락하자라고 하니까 동등파병권 어느 나라와? 청과 일본이 이렇게 맺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를 계기로 결국 양국이 이후에 청일전쟁으로 전쟁을 겪게 되겠구나. 자, 9번 문제 봤고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남하정책을 추진하던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 사건을 일으켰대요. 거문도 사건을 일으켰대. 거문도 사건을 일으켜요? 이게 뭔데? 거문도 섬을 불법 점령했었던 사건죠. 왜? 이 나라의 남하를 막겠다. 동아시아에서 거문도 거점을 두겠다라는 거죠. 자, 남하정책을 막겠대요. 누구의?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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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 거문도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구나. 자, 이 얘기다. 영국이 거문도 사건을 일으켰어요? 러시아는 남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네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구나. 나라를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 다음 보니까요. 예, 이 사람은 한반도 중립화론을 정했다. 야, 이거 우리나라가 중립으로 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절단 나겠다라는 거죠. 한반도 중립화론. 물론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으나 얘기다. 중립화론. 그치? 예. 6일준의 중립화론. 하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우리나라를 중립국으로 두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여건이 되지는 못했다. 라는 거죠. 조선정부는 안되겠다. 안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경제침탈 안되겠다. 반공령을 선포하는데 일본의 배상 지불로 씁쓸하게 끝나네요. 이게 바로 1880년대 중반 영국이 일으킨 거문도 사건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10번에 누구죠? 6일준의 중립화론이 되겠습니다. 자, 6일준 이 사람 말고 부들러라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봤었을 겁니다. 자, 11번 문제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농민 자체 개혁기구래요. 자, 보니까 지금 교정청과 집강소가 있거든? 그중에서 농민 자체 개혁기구래요. 어? 동학농민운동에서 조직 나온 거 보기는 했는데 자, 이 시기에 해당하죠. 농민 자체 기구인 집강소를 두고요. 정부 개혁기구인 교정청을 두게 될 것이다. 자, 이게 1차 봉기가 끝나는 전주화약 시기와 관련이 있구나. 그래, 순서 당연히 보셔야 되겠고 집강소와 교정청도 비교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 전주화약 체결 시점이구나. 자, 그런데 지금 내용 보니까 전주화약 이전인지 이후인지 일본군이 조선정부의 철수 요청을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했대요. 철수 요청을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했대. 큰일 났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호구 잡혔구나. 이 내용들은 전주화약 체결 이후가 되겠죠. 그래,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지. 일본군이 철수를 거부하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됐네. 그래서 2차 봉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 배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점령하자. 이후 동학농민군은 2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자, 그럼 동학농민운동의 주요 사건의 순서는 이렇게 됐었네요. 고부밀란이었었고 1차 봉기의 시작이고요. 1차 봉기가 끝나고 전주화약 그리고 2차 봉기 이렇게 이어졌었네요. 큰 틀에서 먼저 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채우는 거야. 자, 객관식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보자. 여기 있습니다. 예. 12번 문제 다음 역사적 사실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을 골라보자. 역사적 사실들을 나열해 보래요. 보니까 기억, ㄴ, ㄷ, ㄹ이 있는데 개화정책과 관련한 내용 및 그 외의 정책도 있어요. 자, 보니까 기억에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했대요. 그러면 뭐단 얘기예요? 이는 운요호 사건이다라는 것이 그 결과 이런저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강화도 조약이 1870년대 체결되게 됩니다. 최초의 근대 조약이죠. ㄴ의 미국의 군함이 초지진을 이끌고 광성보를 공격했대요. 미국 광성보 어재연 자, 흥선대원군 집권식이네요. 그러면 이건 뭐야? 전투버렸었던 신미양요죠. ㄷ 제너럴 셔머노 앞서도 봤었네요. 대동강 평양 쪽이에요. 자, 그래서 공격해서 침몰시켰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 흥선대원군 집권식이때 이런저런 일들은 순서별로 나누어서 봤었어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 의 결과 미국이 침략하게 되니 그것이 신미양요였었다. 라고 봤었어요. ㄹ 조선의 통상을 요구했다. 거절 독일인 오페르트 제너럴 셔머노 사건 이후에 당하죠. ㄹ 같은 경우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지. 그렇지?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됐어요. 병인 박해 그리고 제너럴 셔머노 사건 그리고 병인 양요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리고 신미양요 이 순서였었고 인과관계는 병인 박해를 구실로 병인 양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로 신미양요 이렇게 됐었구나. 자 그러면 ㄱ, ㄴ, ㄷ, ㄹ 중에서 제일 처음에 오는 거는 ㄷ이 되겠죠. 여기 있다. 뭐 제너럴 셔머노 사건 그리고 ㄹ이 되겠네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ㄹ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ㄴ이 되겠죠. 신미양요 미궁이 셔들었다. 그리고 흥선대웅은 직권 이후에 ㄱ과 같은 일이 벌어지네요. 운요상권 강화도 조약 흥선대웅은 하야 이후다. 물론 이모굴란 때 재직권한다. 라는 것도 보긴 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ㄷ, ㄹ, ㄴ, ㄴ, ㄱ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조선을 위해서 시급히 힘써야 될 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구나. 다른 나라 사람이 러시아에 대한 방비래요. 러시아 견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중국, 결 일본 그리고 연 미국 미국과 연대해야 된다. 미국과 수교를 맺어야 된다. 라는 거죠. 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뭐다 이거야 황춘신의 조선책략 이라는 글이었었죠. 황춘신의 조선책략 영향을 미친 게 바로 당시 위정척사 운동이 활발해지는 배경이 되기도 했었고요. 황춘신의 조선책략 유포로 우리가 미국과 수교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 1번의 내용이 맞겠네요. 위정척사 사상이 확산되었다. 앞서 봤잖아. 2만 소네 영남 만인소 그렇지? 홍제학의 만원 척사소 이런 거다. 2번 러시아에 대한 방비로 프랑스와 교섭할 것을 권유하였다. 자 일단 프랑스와 교섭이 아니고요. 미국과 교섭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 프랑스와 교섭하려다가 실패했었던 것은 흥선대원군 시기 때 병인 박해와 관련이 있어요. 프랑스 교섭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천지교신자들을 처형시키는 이런 병인 박해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3번 이를 계기로 6일준은 중립화론을 주장하였다. 6일준의 중립화론 배경이 뭐였죠? 6일준이 중립화론을 제기했었던 배경 배경은 바로 이거야. 거문도 사건의 결과 우리가 자주성을 회복해야 된다. 국제적 시위를 확보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전기했단. 4번에 청일전쟁이 발발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건 동학 농민운동 과정에서 등장한단 말이지. 동학 농민운동 과정에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네요. 그래서 농민군이 재집결하게 되는구나. 2차 봉기로 이어지는구나. 충청도 논산에 집결했다가 이 전투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 패배하게 되는 이게 동학 농민운동의 끝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 될 수 없고요.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한 내용이다. 14번 문제 가하나 사건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자. 가가 있습니다. 무의용 소속 병졸들에게 국 99인데요. 밀린 금요 그런데 보니까 밀린 금요 얼마나 밀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면요. 모래가 섞인 쌀을 지급했대. 그래서 폭발하게 되는구나. 이 직업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었구나. 결국에는 군인들이 이런저런 사단을 일으켰네요. 그러면 구식군인들이 일으켰구나. 우리는 왜 별기군처럼 못해줍니까. 라는 거죠. 자 가는 결국 이모 군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우정 우정 총국이에요. 연회를 가졌다. 김옥균 그러면 이거 뭐야. 우정 총국 계곡 연을 계기로 하여 일으켰었던 갑신 정변에 해당하는 것이 이모 군란 인지 갑신 정변 인지 비교 파악 해보자. 자 그중에서 갑신 정변 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에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자. 1번 급진 개화파가 가를 주도했대. 가나 사건의 공통점이라고 그랬어요. 둘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급진 개화파가 주도했던 거는 갑신 정변 에 해당하죠. 이모 군란은 누가 주도했어요. 구식 군인들이 주도했잖아. 이번에 청의 군사 개입으로 실패 하게 된다. 그래요. 둘 다 청나라가 했었구나. 진짜 이모 군란 청 군대 파견해가지고 진압하게 됐었고 그리고 갑신 정변 마찬가지로 청 군대 개입으로 3일 천하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자 두 가지 공통점이다. 라고 하면 이게 되겠죠. 3번의 내용은 갑신 정변 에만 해당하고요. 구식 군인들의 차별이 원인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모 군란 이것의 직접적 계획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갑신 정변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갑신 정변 이에요. 1번 청불 전쟁 때문에 조선에 주도하던 청군 일부가 베트남 이동했다. 청나라야 우리나라 군대 빠져나간대 그러니까 일본 믿고 뭘 한번 일으키자 라고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갑신 정변에 대한 배경이다 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다 이거지. 이거 어디 있는데 여기 있겠지 뭐 음 이거 프랑스 불 불란서 옛날 표현이야? 이렇게 해서 음 일부가 철수했구나. 그래 그러면 일본군만 믿고 일으키면 되겠다 라고 해서 전개한 게 갑신 정변 이었던 거죠. 자 이번에 김옥균을 믿었던 급진개화판 인사들이 주도하였다. 맞다 이거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런 인물들 다 뭐다? 급진개화판 인사들 3번 14개조 조항으로 이루어진 개혁정강을 발표하였다. 예 14개조 개혁정강이다 그래요 14개조 개혁정강의 내용에 문벌폐지 인민평등권 제정 등등이 있었던 거지 4번은 정변 이후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과 일본의 군대가 철수하였다. 자 철수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시모노세키 조약이 아니고요. 텐진 조약을 구실로 철수하는데 이후에 파병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동등 파병권을 명시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답을 보자면 4번이 틀렸지요. 정변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 이거 아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 전쟁 결과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청과 맺은 조약이에요. 그러네요. 답은 4번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역사적 사건들 순서대로 바르게 달해보자. 자 지금 보니까 다 동학농민운동 내용이에요. 덩어리째 나누시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동학농민운동은 제일 처음에 요거죠. 교조신화운동 종교운동을 표방하는 바로 고부지역에서 일어났었던 고부농민봉기 또는 고부밀란 자 그리고 이후에 조병갑수탈로 도정이 안되겠다라고 하여 농민들이 주도하여 일으켰었던 예 요거죠. 요게 고부밀란이죠. 앞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자 고부밀란이 요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교조신화운동이죠. 교조신화운동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고부밀란 예 요렇게 되는구나. 자 고부밀란 요렇게 덩어리 교조신화운동 고부밀란 그 다음에 1차 봉기 그리고 2차 봉기 요렇게 이어지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고부밀란 시작점 1차 봉기 관련해서는 백산에 집결하고 황토현 황룡촌 전투 예 그리고 전주성 그리고 전주성 점령 전주성 점령 전주성 점령과 전주화약까지 이어졌었던 게 1차 봉기 그리고 끝나는 내용이다. 요렇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단 말이지.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고부밀란이 처음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1차 봉기에서 황룡촌 전투 예 황룡촌 황토현 황룡촌 전투 그리고 전주성 점령 그리고 전주화약으로 정부와 협상을 벌이는구나. 그리고 2차 봉기에서 논산직결 및 우금치 전투 요렇게 이어지게 되었단 말이지. 자 그러면 답을 2번으로 요렇게 고를 수가 있겠죠. 동학농민운동 요렇게 덩어리째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교조신혼동이 배경이었었고 고부밀라 그 다음에 1차 봉기 그리고 2차 봉기인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주 우금치 전투가 마지막 패배 였었던 내용이었습니다.